안녕하십니까 안녕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주에 했던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248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죠. 자 취소가 뭔가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종 유효인 법률행위고요. 취소와 구별 개념이죠. 철회.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해제와 해제의 차이점을 우리가 채권법에서 봐야죠. 취소에 종료해가지고 협의의 취소, 강의의 취소 나눠져 있는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했던거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죠. 자 취소권입니다. 일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취소는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취소권자라고 하고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미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숙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숙권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취소의 방법입니다. 말로 하든 문소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252페이지 오시면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이죠. 사회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원래의 범죄행이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이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취소의 효과, 수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주의하실 것은 절대성, 상대성인데, 취소 사유는 총 4가지잖아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에요. 이 4가지 중에 3가지,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되지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수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반환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54페이지입니다. 일부 취소죠.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다만 그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죠. 그 다음 254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일단 추인은 누가 하게 되냐면 취소권자가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여전히 제한능력인 상태라 하더라도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효과입니다.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것.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총 6가지 사유가 있죠. 자, 이러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뭐로 보내는 거죠. 추인한 곳으로 간주가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법정 추인할 수가 있고요. 총 6가지 사유인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이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는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이고요. 이 기간 중 아무거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적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디 가냐면 260페이지 법률 행위의 부관이죠. 일단 부속약간 부속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조건과 기한이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정지 조건이고요. 효과가 없어지면 해제 조건이고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소멸된다면 종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260페이지 보시면 성질의 첫째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인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법률 행위에 붙여야 되고 세 번째 동시에 붙여야 되고 네 번째 장례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미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부관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61페이지 조건이죠. 자 의의가 뭔가요? 장례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인데 이런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시 조건이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이고요. 262페이지 오시면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순수 수의 조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당사자 의사만이 있는 게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단순히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하죠. 그 다음 비수의 조건이 두 가지죠. 우선 조건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같은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조건이라고 하고요. 혼성 조건은 뭔가요?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선 조건 측면이 혼합된 것을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죠? 너가 갑순이와 결혼하면 너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적 측면이고요. 갑순이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순이 마음 제3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뭐죠? 유성 조건적 측면인 거죠. 물론 혼성 조건도 유효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죠?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263페이지 보시면 가장 조건이 나오죠. 자 뭐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첫째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조건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닌 거고요. 2번 불법 조건 뭘 말합니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자. 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성조건, 불륭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조건을 우리가 기성조건이라고 하고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불륭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외워야 되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 기정조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고요. 불정무, 불혜조입니다. 불륭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륭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 불혜조가 되는 거죠. 264페이지 오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에서 공익상의 불호용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이죠. 가족법상의 자율은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률행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무효입니다. 반사의조 법률행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사익상의 불호용이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건 기한을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유언이나 유중 또는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오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방해 시에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66페이지입니다. 조건부 법률 효력에서 조건 성취제는 효력. 일단 우리 148조에 따른다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죠? 가등기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또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됩니다. 특히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권리를 하면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67페이지입니다. 정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언제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여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8페이지 기한이죠. 자 의의는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런 확실한 기한이 도리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것도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기한이 되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조건과 유사해요.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 붙일 수가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어음수표행위죠. 자 어음수표행위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지급을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기한보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기한보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보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넘기셔서 기한보내 효력이 효력인데 소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조건 성취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죠. 그렇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죠. 개념이 뭔가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유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예으로서 기억할 것이 뭐죠? 무상 임치 계약이죠.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상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일단 상실 사유는 총 네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하산한때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때 이 네 가지 사유죠. 일단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는 건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의입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이 됐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74패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간이 나오죠. 일단 기간을 계산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예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있어야 되죠. 첫째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날짜가 같게 되고요. 다만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고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다르게 되겠죠. 전날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다르고 전날 자정이 끝나는 날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점에서 주의하실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첫째 만약에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길날 다음 날이 만료일이 되고요. 또 만료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 말일이 만료일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주 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진도는 277페이지 소멸시효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소멸시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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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